사장님, 숙박기 예상임 받았습니다. 아, 저 나이 조남이 이현이셨군요. 이현? 이도는 한석규, 이사는 이서진, 이호는 김수현. 김수현은 아니지요. 그건 드라마에만 나오는 가상왕입니다. 어, 퓨전사극 알아나도. 어? 이현 나오는데요? 그치, 나오지? 이구먼. 이분도 드라마에 나오는 왕인데요? 봐봐. 중전이 된 여자. 어, 맞다, 맞다. 이 드라마에 나오는 왕 이름이 이현이야. 왕 맞네. 이현도 이헌과 같은 종류입니다. 퓨전사... 그... 메이야?